자 안녕하십니까 각동영입니다. 오늘은 7월 모의고사 영어 총평 겸 우리 Q&A 게시판에 어떤 제자분께서 선생님 성취 동기 자극하는 그런 자극 영상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됩니까? 라고 해서 저는 Q&A에서 해주라는 건 거의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한 회귀물의 주인공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한 10분 안에 끝나니까 창 닫지 말고 조금만 들어보세요. 일단은 7월 모의고사 영어 총평을 제가 오늘 해설강의 촬영을 해서 아마 내일 정도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는 빈순산만 일단 촬영을 했거든요. 빈순산만 했어. 빈순산만. 근데 이제 해설강의 패턴을 살짝 바꿨는데요. 기존에 제 해설강의 들으시던 분들은 제가 이제 12문제씩을 찍다가 이번에는 빈순산만 8개만 해.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마다 그리고 시험마다 어떤 문제가 어렵고 까다로운지가 그때그때 다 달라. 그리고 이제 학생들마다 느낄 때 내가 이게 어렵다 쉽다 이런 게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촬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정해서 해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분들이 최고로 사랑하고 애정하는 빈순삽 이 유형은 그냥 기본 디폴트로 항상 찍을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 빈순삽 유형이 아닌 어떠어떠한 유형에 대한 해설을 선생님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라고 Q&A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설 강의는 여덟 문제씩으로 앞으로 계속 올릴 건데 만약에 몇 번 몇 번 몇 번 이런 것들 선생님 프리스타일대로 한번 빨리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주에 캐스트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촬영을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바꿀 거고 그리고 이번에 빈순삽 여덟 문제 해설 강의 올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풀어보면서 느낀 거는요. 엄청 젠틀했어. 그러니까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헷갈리는 선지랑 그리고 추상 지문들이 겁나게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7월 모의고사 보면서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 독해 부드럽고 그리고 추상 지문은 확실히 줄어들었고 선지가 아주 젠틀해요. 너무 선명하게 땅땅땅 헷갈리는 선지가 거의 없었어. 그래서 6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평균적으로 10에서 20점 정도는 거의 대부분 올라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번에 7월 모의고사가 교육청 모의고사다 보니까요. 9월 달에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능에 대한 경향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6월 모의고사가 일단은 기존보다 압도적으로 어렵게 나왔었다라고 하면요.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걸 진짜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해서 9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절대 방심 안 하고 열심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모의고사 관련된 총평은 여기까지. 그리고 빈순삽 같은 거 이번에 엄청 쉽고 빠르게 풀었는데 선생님 스타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푸는 거 보통은 제가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정도 지문 읽고 거의 다 정답 도달을 했거든요. 그거는 해설 강의를 클릭을 해서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청하고 싶은 해설 지문이 있으면 선생님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주문 받아서 너의 주문이라도 소중하게 답변을 해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흔한 회기물의 주인공이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랑 농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문득 나왔어. 그 선생님은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오덕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요즘에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이 요즘 전체적인 흐름이 회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과거에 어떻게 쫙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어.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이유로 시간을 거슬러서 타임슬립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전생에서 대마웅을 물리치기 직전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죽어. 그래서 과거로 오늘날 돌아왔어.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마지막에는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돼서 적을 물리치는 거죠. 굉장히 식상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포인트는 어떤 점이 있냐면 이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부 다 아는 상태로 과거로 회기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꿀팁 정보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알고 그리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심 전력으로 노력해서 실력이나 능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웁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웃기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일상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 영어 강의 듣는 수강생 제자들 잘 들어봐. 수능 시험날이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차이로 원하는 등급이 하나 미끄러졌어. 영어 시험에서. 두 문제 차이 아니에요. 한 문제 차이. 89.9가... 아, 89.9는 나올 수 없구나. 아, 89점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아, 한 문제만,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내가 아, 등급이 올라가는데 그 한 문제 때문에, 1점 때문에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그 해 연달아서 쓴 정시에서도 탈락. 그리고 수시 최저도 한 대급 차이로 탈락. 그래가지고 기숙학원에 아니면 어디 제수학원에 가서 제수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뭐 또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겼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꿈속에서 선생님이 나타나서 과거로 회귀를 시켜주겠다. 땡땡아. 선생님이 이제 산신령입니다. 너를 과거로 회귀를 시켜주는데 대신 전제조건이 있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질 거야. 대신 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럼 돌아갈래? 돌아가지 않을래? 라고 해서요. 빨간 약하고 파란 약을 딱 내민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냅다 빨간 약 딱 먹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 날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이라면 어저께 여러분들이 그래서 잠자리가 어땠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미래에서 과거로 만약에 돌아와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뜬 거라면 그 기억은 다 날라가 버리고 여러분들 정해진 미래가 일점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수능 시험에서 한 등급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만약에 오늘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과연 오늘 또 영어 단어 암기 안 하고 그렇게 대충대충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력을 다 해야겠죠. 할 수 있는 아마 모든 걸 다 하겠죠. 영어 단어도 수능 시험 볼 때까지 2천 개가 뭐야? 곽동영이 2천 개 외우라고 했으니까 난 4천 개 외울 거야. 선생님 전 4천 개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6천 개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막 해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친구들이 막 뭐하고 놀고 떠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귀 막 이어플러그 꼽고 나서 막 영어 단어 미친 듯이 외우겠지? 영어 단어 2천 개면 5점 10점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맨날 문법 문제 하나씩 틀렸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막 문법 시작해가지고 아 그거 한 개라도 어떻게든 무조건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모의고사 풀 때마다 내가 특정 유형들이 막 계속 틀린다고 하면 선생님 강의 찾아보면서 막 모의고사 어떻게 하면 그 유형 하나라도 더 잡을까? 아 스키마를 팔아서 저거 좋다 하던데 한번 해봐야겠다 막 하면서 뭐 결국엔 또 약파는 얘기가 되어버리네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전력으로 개선해서 1점을 그대로 갔을 때 1점 부족할 상황이라고 하면 5점에서 10점 정도 더 올려버리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냐 거야.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할 거죠. 그래서 회규물 주인공들은 막강한 먼치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미래에 갔다가 과거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꾸준히 했을 때 지금보다 월등히 나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했을 때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물리적으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면 과거에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결과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어저께랑 똑같이 저번 달이랑 똑같이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갔을 때 어떻게 대단한 놀라운 변화가 끝에 나오겠냐고. 그래서 내가 전생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해진 미래를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장에 영어 단어도 더 많이 외우고 독해도 더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세요. 대충대충 인생 살지 말고 자투리 시간 아끼고 어차피 11월까지 4개월 얼마 시간 남지도 않았어. 그거 못참나? 그때 자발적으로 그 사이 시간 동안은 인권을 포기해. 아! 난 로봇이다. 나는 희노애락이 있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인권 반납하고 그 사이 기간 동안은 미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 인터셀러라는 영화 보면 나와. 똑똑똑하면서 뭔가를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어해. 주인공이. 답답해. 여러분들의 미래의 여러분들이 울면서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만. 지금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미래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장벽에 가로막힌 미래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수 있잖아. 지금 노력해야 될 때야. 한계까지. 한계다 싶으면 근데 한 번 더 액셀을 밟아. 거기서 한 번 더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노력을 해줘야 될 시기예요. 지금. 현재 인생에서 마지막이야. 지난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학원 다니기 시작해서 12년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빵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느슨한 정신 상태로 잘 또 되겠다. 여러분. 어떤 게임의 엔딩은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작은 한 단계 한 막의 끝은요. 절대로 거저 찾아오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찾아오도록 방치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끝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끝은 내가 원하는 끝으로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 손으로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말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차지가 되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한 회귀물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주인공으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가구와 용기가 필요해요. 가구와 용기. 여러분들께서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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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